자, 언제나 밝은 미소로 시청자께 다가가는 서린이 불러집니다. 사랑인가 봐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랑한다 말 못하고 뒤돌아 서서 나 혼자서 웃고 서있는데 어쩌다 이 사람을 알게 됐을까 내 가슴을 뻗지하오리까 눈뜩 눈뜩 생각나는 그때가 자꾸자꾸 생각나는 그대를 보면 자꾸 그것이 사랑인가봐 한번 더 생각나 이렇게 가라 사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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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속에 묻어둔 말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뒤돌아쳤어 나 혼자서 웃고 서있네 어쩌다 그 사람을 알게 됐을까 내 가슴을 뻗지하오를까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대가 자꾸자꾸 생각나는 그대를 보면 그것이 사랑인가 봐 미치도록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대가 자꾸자꾸 생각나는 그대를 보면 그것이 사랑인가 봐 믿지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